올겨울 열정나눔 캠페인 홍보대사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 전기재락 실천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전력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전기재락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걸스데이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나섰습니다. 전기재락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나섰습니다. 전기재락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겨울철 전기재락 3대 실천요령 알아볼까요? 하나, 따뜻한 온내시! 둘, 틈새 바람 차단하기! 셋, 전열기 사용 줄이기! 아셨죠 여러분? 올겨울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자고요! 걸스데이와 함께하는 올겨울 열정나눔 캠페인 모두 모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콘서트 오성과 한음의 오성 김진철! 한음 이혜석입니다. 오성아 올겨울도 엄청 춥다는데 어떻게 보내지? 난 월동 준비 다 했는데? 어? 진짜?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복 입고! 오? 절연기 끄고! 오! 뽁뽁이도 붙였지! 우와! 전기재락 제대로 되겠는데? 우리 모두 올겨울 절전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